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저는 오늘 내추럴 메이크업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내추럴 메이크업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데일리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핑크 코랄 컬러에 색조를 넣은 부드럽고 깨끗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피부가 얇고 건조하고 붉은기가 많습니다 얇고 건조한 피부는 두껍지 않게 얇고 촉촉하게 해야 하고 붉은기를 컨실러로 두껍게 가리는 것보다는 연두색 컬러를 이용해서 커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좋지만 건조하고 톤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크림과 수분프라이머로 기초화장을 튼튼히 하고 베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르실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면 파운데이션이 밀리거나 뜰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 번 많이 두드려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톤 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 더 커버해야 될 부분이나 붉은 부분은 얇게 한 톤 더 올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 밑 다크서클은 피치톤의 촉촉한 컨실러를 사용해줍니다. 처음부터 눈에 가깝게 터치하면 눈 주름 사이에 끼기 때문에 아래쪽 진한 부분부터 터치해줍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피치톤의 촉촉한 컨실러를 사용해줍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피치톤의 촉촉한 컨실러를 사용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 텐데요. 내추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본인 눈썹을 최대한 살려 자연스럽게 그려보겠습니다. 눈썹 컬러와 제일 비슷한 섀도우를 사용해 제일 진해야 하는 부분부터 눈썹 결 방향으로 칠해줍니다. 눈썹 펜슬로 아랫부분을 깔끔하게 그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결 방향으로 채우듯이 그려줍니다. 눈썹 펜슬로 아랫부분을 Liv Они 다ne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은 핑크 코랄 컬러 섀도우를 사용해서 한 톤 발라준 후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를 한 톤 얇게 발라주겠습니다. 바르실 때는 쌍꺼풀 선 위쪽으로 발라주시고 떴을 때 쌍꺼풀보다 조금 더 보일 정도로 넓게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같은 컬러로 똑같이 얇게 펴발라줍니다. 눈은 핑크 코랄 컬러 섀도우를 사용해서 한 톤 얇게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눈은 핑크 코랄 컬러 섀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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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딩을 해볼 텐데요. 모델 얼굴형에 맞춰서 옆 광대 쪽과 아래 턱 쪽에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건조한 피부입니다. 크기 때문에 크림 타입을 사용하여 T존과 U존을 밝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립을 발라볼 텐데요. 립을 발라볼 텐데요. 풀립으로 꽉 채워서 바르는 것보다 그라데이션해서 자연스럽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겠습니다. 연한 컬러로 전체를 칠해주고 진한 컬러로 안쪽을 칠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핑크 코랄 컬러의 내추럴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습니다. 데일리로 가장 많이 하는 메이크업으로 다른 컬러나 방법을 추가하면서 스타일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